오늘은 웰컴 투 아이들 학교 우리는 팀카 동원 진짜 내가 뽑은 애들이라니까? 그럼요 사자 제가 소개할게요 저희 퀸카 동아리에 공강 담당 공강리 공강 퀸카 그리고 여기는 제가 관계를 좀 통해서 들어오게 해줬는데 뭐 이유는 딱히 없어 그냥 나랑 제일 베스티여서 들어온 거고 베스티 퀸카 이분은요 우리 퀸카 동아리에 경호팀입니다 따파도 뭔가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제가 당신이 안 들려?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우리 안전 안전 퀸카 맡았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퀸카 동아리에 한 분 나오는데 내 돈, 정신, 내 모든 걸 이분한테 투자한 애기 애기 퀸카 애기 퀸카입니다 이상은 우리 퀸카 동아리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 잘 지켜주세요 예 파이팅 우리 애기 내가 진짜 키워드네일이라니까 너무 뿌듯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뿌듯해 더 키울게 퀸카 파이팅 아! 디문 퀸카 왜? 호말 디문 퀸카 확실히 여기 들어 나한테 이러면 바로 나가십니다 나 무서운 줄 알아? 너는 나 없으면 여기 못 들어왔다니까? 진짜? 진짜 여기는 진짜? 맡길 수 있는 건데 라인하니까? 그거 나 안 하면 돼? 나 안 하면 돼? 나 안 하면 돼? 잠깐만 눈 교유 좀 시작해 야 너 야 조심해 어 당신의 볼륨 볼륨 퀸카 볼륨 퀸카 예쁩니까? 예쁩니까? 볼륨 없어도 예뻐 있어도 예뻐 왜? 나 언니 물거야 하나 밟아 뻥니까 눕히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대기하라고 있는데 대기신데 난리지 어떡해 좀 시원히 힘들어 아 왜 동생 예뻐서 머리를 좀 만지고 싶은데 왜 아니 나 안 예뻐 아니 살살 만질게 아니 나 안 예뻐 나 안 예뻐 너무 이상해 I love you 너무 이상해 I love you 여기 나도 보여줄게 가자 여기 메인복을 보여줘 그래서 떠나려 해 떠나려 해 마직맞기처럼 지연아 애들 침하고 줄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 이거 보고 가야 되는데 가 가서 봐요 오늘 역할도 2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새우의 수염입니다 언니 나 머리에 너무 아파 나 이거 방금 엄청 많이 빠져 언니 나 이거 잘 못 먹었어 이거 딸기 주스인 줄 알고 도와줘요 왜 맛있는데 할 거야 여기였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너 똑같이 살려줘 아 진짜? 아우 고생했어요 아우 고생했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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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쥬 막쥬 엠카마 오빠 고생했어요 밤에도 와 밤에도 와 아쉬워요 응 투어 준비 잘하고 우리 내일 봐 파이팅 뿅 안녕하세요 인간나비 김민희입니다 뮤뱅 막방 기념으로 저희가 다 같이 나비를 입었어요 언니 나는 파란 나비 또 여기 또 나비 여기도 나비 여기도 나비 여기도 나비 오마이갓 진짜 나비 그 자체 나비 여신 미연이에요 아니거려 나비 여신 나비 여신 아니거려 아니거려 스트레스받 아 진짜 머리 아파 오늘 저희는 얼굴에도 붙이고 수아는 어 여기다가 저 왜 얼굴 안 붙이고 몸에 양보하시는 거예요? 나도 몰라 얼굴을 붙이고 싶지 않으셨어요? 언니 붙였으니까 여쭤나는 거야 별만 붙여 나 오늘 뜨거운 심화 없을걸? 바로 이거 아니 제가 요즘에 있잖아요 저희 메이크업을 어쨌든 하고 뜨거운 열기를 맞이하니까 얼굴로 분출이 되나봐요 그치만 저는 진짜 수아야 그치만 그래도 내 허벅어도 예뻐해줄 거잖아요 수아야 아니요 제발 미연아 정신 차리자 아니 우리 정신 차리자 노래 하나 만들어 아 여기까지 근데 DJ 노래인데 왜 내 노래 써? 아니요 아니요 정신 차리자의 노래에 대해 정신 좀 차리자 우리 듣고 앉는 거야 우리 듣고 앉는 거야 넣지 마라 일단 우리 정신 차리자의 내용을 담아서 퍼포먼스를 할게 일단 언니 우리 눈 감고 있고 우리 서로 머리 이렇게 똑똑해야 돼 나 일단 똑똑 언니 나 똑똑 똑똑 또? 다시 다시 또 또? 뭐야 저게 네 정정정 정차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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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달 할까? 한 달 하자 한 달 하자 한 달 하자 인생으로 부른 거지 정차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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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심지어 정차리자 Exactly 아 파사전 찾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맘에 안 들어 헉! 어? 어때? 언니 어때? 완전 프레싱다 와 진짜 천재인다 봐 이거 기억나는데? 이게 진짜 어려워 이 지구에서 사는 게 힘들다 민간아비 이 지구에서 사는 게 힘들다 당연히 해주세요 어떡해 이 지구에서 사는 게 힘들다 난 멋진 치열이다 난 멋진 치열이다 난 멋진 치열이다 난 멋진 치열이다 치열이다 아 힘들다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 대박 오늘도 이제 저희 무대가 두 개 나왔거든요 음방 무대가 열심히 해야죠 스타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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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진짜 치열이다 이건 뭐예요? 우리 치열 리더 팀의 와이파이 담당 여러분의 신호를 다 나한테 맡기고 있어 킹 받아요 오기 마레인하고 킹 받아요 의사 오늘 봐 응? 뭐해 봐 머리에 너무 킹 받아요 킹킹 많은데 이거 칭찬이겠지? 칭찬이야 너무 대박 너무 대박 이거 해야 되는 거냐? 이제는 웃는 거야 나 이거 그거 이제는 웃는 거야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 데이 나 이거 언니 이거 어디 있어? 어? 미안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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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에 빠질 거야 5, 6, 7, 8 근데 나 좀 가리지 말아줄래? 친구야? 나 가리지 마 나 가리지 마 아 우리 파트 게임 파트 나 하고 이제 빠질게 5, 6, 7, 8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트 게임 갑자기 너무 안 돼 이거 미연이가 눌렀던 거 불렀어 아 소리 짙어 틀려요? 네 오리지널 cheerleader 미니 미니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최애도 할 것 왜? 자 태국말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해봐요 수사 수 잠깐만 1, 6, 7, 8 5, 6, 7, 8 수사 수수사 수수사 다 바삭까 바삭끼 수수 언니 천천히 해 수사 수수사 다 바삭까 바삭끼 수수시 바삭끼 바삭까 나 이거 해고 노래 알려줘 수 근데 잠깐만 나는 가사 까먹어서 나 지금 틀리게 공부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이따나 말해봐 수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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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수사 수수사 수수사사 바삭까 바삭끼 수수시시 바삭끼 바삭까 바삭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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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사 수수사 바삭까 바삭끼 시작 수수사 바삭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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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진짜 못해 나 나오지 않아 너 절대 안 돼 너 진짜 쳐 수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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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순수해 너 나 깍 얘 살짝 쳤어 아 너무 애워 이렇게 쉬운데 내가 봤을 때 미연이 잘할 것 같아 미연아 아 귀여워 나 진짜 잘 돼 근데 진짜 잘 안해 네 빙 오 나 골고어 그리고 이제 미연이 니 나 골고어 이제 미연이 하하하하하하 너무 미연아 나 힘 안 좋는데 어! 그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겠어? 아니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어? 그렇게 한 번 해봤어. 한번 해볼게요. 들어갔어. 어 나 너무 챌린지 좋은데 이 챌린지? 이 챌린지 너무 귀엽다 많이 해라. 잘할 게 없어요. 제가 노란색일 뿐인데 제가 좋아해요 노란색. 이 챌린지 너무 귀엽다. 네 이 챌린지 너무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진짜 몰랐어요. 진짜 몰랐어. 최고야 진짜. 진짜 몰랐어. 아니 우리 투표 봤어? 투표가 다 했다니까? 투표하게 잘 했어요. 샷 0553번. 아니 투표 많이 해주세요. 샷 055. 아니 투표가 다 했다. 너무 고맙고. 내일도 보자. 네. 다시 시작. 여러분. 내 아무리 지켜. 너 벌려나 죽어. 오늘 자랑할 게 있는데요. 우리 매니저 오빠들이 일찍 오셔서 저렇게 저희 막방이라고 꾸며주신 거예요 감동 아니 진짜 들어오자마자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잘 퀵하잖아요 해서 오늘 막방 기념으로 퀸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날 찍어주는 줄 저는 지금 요즘 바쁘니까 강아지 호텔에 있는데 보냈는데 근데 우리 댄댕이 거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쳤다도 안 봐요 쳤다도 안 봐요 보냈을 때 쳤다도 안 봐요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해 엄마 생각하지 말고 엄마 생각하지 말고 그러고도 하지 말고 잘 놀아 잘 놀고 와 저기요 너는 오늘 어떡해 어떡해 점점 커져 커져가는 여드름 진짜 관심 많이 주면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는 여드름 언제 없어지는 거니 관심 주지 말라니까 그럼 좀 커질러요 나 이제 작곡가 했어 점점 커져지는 여드름 어디서 들어봤나? 언제 부터 없어지니? 무슨 노래 아니야? 인걸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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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갑니다 빠르 피부과는 가슈 고기가 말하는 순간 손이 떨어져서 나는 마술 할 수 있는 여자가 너 그대로 벗겼어 너 그대로 벗겼어 진짜? 우기야 자주 커져지는 여드름 언제까지 없어지니 우기야 노래할 때마다 떨어진다고 진짜? 또 다졌어? 아니 여러분 이제 아시죠? 소리가 크면 웨이브가 있는데 이제 우기 소리가 굉장히 크니까 언제까지 떨어지는 여드름 이제 그만 놔야지 아 떨어졌는데 언젠까지 없어지니? 언제까지 없어지니? 날냠냠냠냠냠냠 아! 런웨이! 런웨이! 런웨이 아니야? 런웨이 우기야 우아 지금 부른거 진짜 우기가 부렸더라 무슨 노래? 그... 마vais트 댄스 런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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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대박 우리 놀아서 대박 어디에서 봤잖아 야! 소연아! 야! 잠깐만! 그래! 미친 거 아니야? 서비! 뭐야? 먹은 거. 야 이거 진짜 알아? 소연아! 저희 이번 컨셉이 그런 거 같아. 내가 느꼈을 때. 이상한 별의 쌍두이 공부라는. 맞아요? 어 그거 같아. 그거 주인공 두 명 옷 같아. 나 뭔가 내 생각에. 이거 완전 옷이 좀 내 스타일이야. 약간 마법소녀. 탭탭탭. 소연소연. 전소연. 찌리다라바라봉. 행복해지게. 슈아씨. 아! 이쁘게 졌다. 여기서 특별 변식. 뿅! 파티쉐. 이리 뵐게. 네. 가야겠다. 공주님들 가실게요. 가시죠 가시죠. 공주 갈게요. 공주 아닌데? 도사기. 아아아아앙. 안 보여요? 요? 발현. 잘 보이네. 난 별의가서 없게. icheeta. 이어나. inm. 공주 1위씩. 안 보여요? 아련! 안 보여요?! 저희 나련의 공주. 아련. 안 친할게요. 저희가 알겠지. 디라. 날 봐 I'm st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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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!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해 봐봐 축하합니다 1위도 같이 찍어야 되네 소원 축하합니다 엄청 기네 다들 욕심 많네 나 하나 더 갈까?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네버랜드 진짜 우리 막방이 이렇게 일할 줄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 이번 활동 정말 3주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웠고 정말 저희 최대한 빨리 또 나올 테니까 맞아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버랜드 사료님 고마워요 콘서트 때 봐요 콘서트 때 봐요 콘서트 때 봐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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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